미국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중국 광군절에 한 달 앞서 국내 유통업계가 대규모 할인 대전을 진행합니다. 유통 라이벌 롯데와 신세계가 맞붙는데요. 이외에 이커머스 업체 등도 할인 판매 경쟁에 가세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통업계가 이달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막을 여는 곳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는 오늘부터 열흘간 롯데온세상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롯데온세상은 롯데쇼핑이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연중 최대 할인 및 정립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행사 규모만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롯데는 200개 핵심 브랜드를 비롯해 약 천 개의 브랜드와 셀러의 상품을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특히 롯데호텔, 롯데월드, 롯데제가 등이 참여해 각 계열사의 대표 상품을 특가에 선보이는 코너를 마련한 점이 특징입니다. 호텔 숙박권을 최대 80% 할인 판매하는 등 계열사 참여로 차별화를 모색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신세계 그룹의 쓱데이는 오는 25일부터 사전 행사를 거쳐 30, 31일 이틀간 본행사를 엽니다. 18개 그룹 계열사가 모두 참여해 온오프라인 행사를 여는데 올해는 전체 행사 물량 중 온라인 비중을 작년보다 15% 늘린 50%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신세계는 쓱데이를 신세계가 신세계와 경쟁하는 날이라는 콘셉트로 정해 계열사별 할인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다음 달 연중 최대 할인전인 빅스마일 대회를 개최합니다. 브랜드별 라이브 커머스를 강화해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산업부가 후원하는 코리아 셀베스타를 통해 신세계 면세점, 예스24 등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라해 자사 제품 할인 판매에 나설 예정입니다. 유통업체들이 준비한 이번 쇼핑 대전이 소비 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데일리 TV 이해라입니다.